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레딧코인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0일 오전 11시 35분 31초 2초 지나가고 있고요.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 1021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입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상하단 지지선 저항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쪽 상승빔에 종가 그리고 고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되겠는데요. 종가랑 고가 저희가 830원 라인에서 1280원 라인까지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쪽까지 매물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크레딧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3월달 불장대 상승하다가 4월달 장대음복 맞고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쪽 구간이 되시겠죠. 3월달에 쭉 올랐다가 4월달에 쭉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여타 알트들이랑 다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22리평선 이쪽 위로 캔들 올라오면서 상승빔은 사실상 정해져 있던 것이기에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해주라 했었죠. 잘 따라오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돌아와 보자면 현재 또 차트상에는 효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같은 경우도 지금 피레침 계속 꽂혀주면서 상방으로 계속 신호 보내고 있고 볼링저맨드 상단으로 지금 캔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128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 급등코인 추천해달라는 말씀에 가장 잘나가고 있는 코인이기에 매수 타점 지금 잡아가셔도 괜찮다. 이 라인까지는 6월달 저희 FMC 전까지 6월 12일이죠. FMC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잡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 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부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금전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의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 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